이제 양자역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교환연산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커뮤팅, 업조, 업조보고 여기서 우리가 커뮤테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커뮤테이터를 정의를 할 적에 a와 b의 커뮤테이션을 ab-ba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얘가 0이면 얘를 커뮤트하다고 하고요. 얘가 0이 아니면 커뮤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커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이 중요한데 왜 커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이 중요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a,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사기에 가해졌을 적에 a, b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b가 b로 a를 b로 한번 오퍼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a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b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a, 그 다음에 a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b, a, b, a, f 사이 이렇게 쓸 적에는 여기서 a로 먼저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b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냐 이 순서에 상관없게 됐다. 만약에 순서가 상관없이 똑같다. 똑같은 결과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커뮤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커뮤트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관측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그 스테이트를 했을 적에는 얘가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꾸죠. 왜냐면은 이 포터베이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 그래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가 그 푸사이에다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적에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스피업 스테이트로.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푸사이가 이 웨이브 펑션이 스피업 스테이트로 지금 프로젝션 시켜서 바뀌어진 거죠. 어떤 우리가 책정한다고 하는 거는 책정하려고 했을 적에 그 스테이트 자체가 여기에서의 그 스테이트 자체가 뭔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A라는 B라는 오퍼레이션을 했을 적에 그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A라는 오퍼레이션이 더 이상 이 푸사이에 작용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A라는 게 A라는 오퍼레이션이 이제 B의 작용, 푸사이에 작용을 했을 적에는 푸사이가 새로운 그 스테이트 파이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B가 파이에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책정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그 커뮤테이터가 그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순서, 책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잠시 확인해 보면요. 어떤 그 A스테이트에 대해서 A가 이제 Eigen Value를 이렇게 Eigen Value를 주고 Eigen State를 형성한다라고 했을 적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B, A를 이제 A에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Eigen Value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A, B에다가 이거를 작용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이 A가 이제 B에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랑 서로 이제 같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이 B가 같은 Eigen State를 같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B, A가 이제 같은 Eigen State를 가져야 되고 물론 이제 Eigen Value는 다른 Eigen Value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바로 이 A, B에 이제 컴퓨테이터가 이 A에다가 작용을 할 적에 얘가 A, B 마이너스 B, A 이 A 했을 적에 얘가 그 A, B, A 같은 같은 Eigen State를 그러니까 어떤 측정에 의해서 이 Eigen State A를 건들지 않는 거죠. 이제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얘가 A, B랑 B가 나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오퍼레이터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컴퓨팅 오퍼레이터는 그 쉘 공통의 common Eigen State 공통의 Eigen State를 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컴퓨팅 오퍼레이터는 같은 Eigen State를 쓴다. 이걸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같은 Eigen State를 이제 쓰는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예, Measurements 이 측정이 이 이 스테이트 A를 스테이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Eigen Value를 측정할 쪽에 Eigen Values To Observable A와 B의 Observable를 측정할 적에 이것은 Eigen Value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Observable를 측정할 적에는 이전의 상태를 더 이상 Portable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Observable A와 B를 이런 경우에는 Compatible 하다. Compatible 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만약에 Commit 하지 않다. 컴퓨터 하지 않다 라고 하면 이 두 개는 Incompetible 하죠. Incompetible 하다 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Cannot be measured simultaneously.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를 볼 적에 우리가 그 Spin State 우리가 SG랑 S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적으로 이제 2분의 H바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제곱이고 SG는, SG에 대한 파울링 매트릭스는 1, 0,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X는 0, 1,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2분의 H바가의 제곱에 SX는 0, 1, 1, 0, 0,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H바가의 제곱에 매트릭스로 보면은 얘는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2분의 H바가의 제곱에 0,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분의 H바가의 제곱에 0, 1, 마이너스 1, 0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울링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SX는 0, 1, 1, 0 이렇게 되고요. 그 SX는 0,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파울링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그 1, 0, 0, 1 요거를 보면은 이 오프다이그널 오프다이그널 텀이 있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오프다이그널 텀이 있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요거는 이제 부호가 같고 아 요기죠 요거. 오프다이그널의 부호가 반대인거가 시그마 Y에요. 그래서 시그마 Y로 요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기다가 I에다가 IH바가에다가 2분의 H바를 하고 그러면 이제 0, 마이너스 I, I0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요게 바로 그 SY가 되는거죠. IH바가의 SY.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SX랑 SY를 이제 컴퓨테이션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도 2분의 H과의 제곱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SX는 0, 1, 1, 0 그 다음에 SY는 0, 마이너스 I, I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I, I0 그 다음에 0, 1, 1, 0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2분의 H바의 제곱의 여기는 I, 0, 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0, 0, I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H바의 제곱의 2I, 0, 0, 마이너스 2I 그래서 요거를 2I를 이제 빼보면은 IH바의 2분의 H바의 이제 1, 0,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바로 IH바의 이제 S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요. 요 그 스피인 매트릭스가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여기 SX,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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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G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IH바, SX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은 그 X, Y, G 그리고 Y, G, X 그리고 G, X, Y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 Y, G로 이제 보게 되면은 X, Y, G로 되거나 아니면 Y, G, X로 되거나 G, X, Y로 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로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거의 커뮤테이션 레이션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바뀌어서 예를어서 S, Y, S, X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I, H바, S,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컴퓨테이션 레이션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지금 Y, X 그러면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G, Y 하면은 X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앤티사이클릭하게 가면은 마이너스가 여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바로 이제 엡실론 심볼인데 엡실론 I, J, K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I, J, K가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 경우 요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그 이븐 사이클릭 사이클릭 하기에 돌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앤티사이클릭 하기에 돌아가는 경우 이제 앤티사이클릭 하기에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경우 나머지 경우는 0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I, I, K 뭐 그 다음에 뭐 J, J, K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가 이제 겹치는 경우 이제 요런 경우를 엡실론이라고 엡실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돌아가니까 이걸 퍼뮤테이션, 퍼뮤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뮤테이션 심볼 퍼뮤테이션 심볼 또는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래비 씨비타 심볼 그 래비 씨비타 심볼이나 이제 퍼뮤테이션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면은 이 퍼뮤테이션 심볼로 했을 적에는 S, I, S, J가 컴퓨트하지 않고 I, H, 바에 엡실론, I, J, K에 그 S, K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그 스핀들의 이 퍼뮤테이션 이 퍼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퍼뮤테이션 이 퍼뮤테이션